의료 제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에 대해서 표준 치료 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은 나는 좀 더 특별히 치료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돈을 더 받아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의료보험 제도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그거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종 현재의 질병 상태에 대한 표준 수과와 치료 매뉴얼에 대한 합의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 형태랑 굉장히 뜨거운 핫 이십입니다. 그래서 핫 이십인데 문제는 이 의료보험 제도를 통하고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해서 표준이 되어야 되는 어떤 치료 행위를 단가를 정해놓고 치료 행위를 정해놔야만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혜택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의사협회와 의료계 속에서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의료 시장이 동네 병원에서부터 종합병원과의 3차 의료 행위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종합병원의 수요는 의료 시장의 과잉 공급입니다. 공공의료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를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립병원 4개를 우리 경남도 도지사님은 문을 닫게 했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의료와 지역의 의료정책에 합복을 해달라고 투자를 강화했고 제가 도립의료원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공공의료정책 때문에 돈 버는 과외고 치료를 하지 못해서 병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병원에 대한 고정 투자는 그 의료원의 소지 계산서에 빼줄 테니까 빼줄 테니까 나머지 것으로서만 또또를 맞춰서 운영해 주라. 충청남도 독립우리정책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1회입니다. 의료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정권 의료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한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라가세요. 약속이 먼저 되어주세요.